요즘 영국이나 미국에서 백신 혼용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리나라도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1200만 명이 접종됐다고 합니다 미국이 280만 명이 접종됐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12월에 2000만 명을 접종 계획을 세웠는데 예상보다 백신의 유통, 또 접종 고령자 요양기관에서 접종하다 보니까 요양기관의 고령자분으로부터 동의서 받는 문제 여러 가지 마이너스 70도, 화이자 백신 마이너스 초저온 냉동 보관 문제 여러 가지 로지스틱의 문제가 생겨서 지금 실제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요 영국이 그나마 좀 낮지만 영국도 지금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서둘러 허가를 하고 아마 1월 4일부터, 영국으로 하면 내일부터 접종을 아스트라 백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95%, 94%지만 3,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하는 것보다 10사람한테 2번 접종하는 것보다는 20사람한테 1번 접종하는 것이 가성비도 좋고 지금 영국에서 크게 환자도 폭발하고 있고 사망자, 2번 자가 많으니까 공중보건학적으로 그게 옳다 물론 영국의학협회에서는 반대합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아스트라 백신 같은 경우 12주 간격으로 접종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mRNA 백신 접종하고 12주 후에 아스트라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아스트라 백신 접종 후에 12주 후에 mRNA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백신의 혼용 교차 접종 문제 또 접종 간격이 화이자, 모더나는 3, 4주가 최적화된 임상 결과인데 12주까지 늘리는 것은 의학적으로 근거 없다 이거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영국의 백신 부족과 절박함 때문에 영국의 정치권이나 또 영국의 공중보건국장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큰 관점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해서 1회 접종을 폭넓게 하고 12주,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접종을 하는 간격을 늘려서 그렇게 하면 백신이 원활하게 나왔을 때 시간을 갖고 접종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략인데 지금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래서 3,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하러 고령자들 예약이 돼 있는데 부랴부랴 취소하고 아주 혼란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태당하지 않은 근거가 없는 방법이지만 정치권이나 공중보건 관점에서는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비상시국에서 영국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인데 어쨌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나 입증이 안 된 방법이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슈는 목요일날 정도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접종 시 같은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다른 백신을 맞는다면 어쩌지? 그 부분도 목요일날 단클론 항체 치료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백신 확보와 백신 접종 전략 또 예상되는 문제점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목요일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quandts